준비하시고 쏘세요! 카스 접어야 되나? 야 킬달 해보자 킬달 카스 접을까 이거? 아 킬달 아니야! 이런 생각하지마! 안돼! 이런 생각하면 안돼! 우리 서민 유저분들은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예, 서민 채용 가겠습니다 킬달 갑기였어 혈적자 혈적자 혈적자한테 헤드 받았네 킬달! 킬달! 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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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려! 킬달 화이팅! 한번 갈까요 이거? 팡야! 200데미지에 팡야 300데미지 야 이거 너무 뿌리다 야 A모드가 낫겠다 이거 A모드 앞에 오냐? 어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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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한입만 어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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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입만 야 A모드 듬지가 걸렷자 어? 어 야 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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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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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 얘들아 좀 잘 봐 킬달 해야돼 킬달 한번 하자 킬달 야 스탬퍼 쏴 스탬퍼 렛츠 겟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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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한 대도 안 맞았죠? 얘들 봉보 한 대도 안 맞았네? 아 까비 킬다 까비 렛츠 겟잇 렛츠 겟잇 렛츠 겟잇 와아 와 진짜 소름돋게 안 죽는다 야 생존 가자 생존 그냥 생존 한번 갈게요 생존은 할게 그래도 아 카스 생존하는 맛으로 할 수도 있지 맞지? 렛츠 겟잇 렛츠 겟잇 생존했어 생존했어 생존 인정 어 오케이 나이스 앤 자 갈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쑤세요 어 어어어 님들아 우리 절벽형들 잘 막자 얘로 맞추자 얘로 킬달 채우고 크원이 댐지가 세요 이게 님들아 킬달 가자 이거 크원 쏘 에잉 에잉 죽어 그냥 애들 못오게 합시다 킬 욕심 내지 말자 지금 게임하자 어 와 이렇게 와 와 와 나이스 어 나 에임 이렇게 안졌냐 크원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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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